굿모닝 굿모닝 자 오늘 표현은요 루즈 누구누구의 셔츠 중국 식당 그 참 좋은 의도로 프로모션 했는데 쫄딱 망했죠 오늘 표현은 완전 쫄딱 망하다 알거지가 되다 루즈 누구누구의 셔츠인데 셔츠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집 날아가고 차 날아가고 집 문서 날아가고 다 날아간 다음에 입고 있던 셔츠 한장도 날아간다 주로 과거니까 I lost my 셔츠 He lost his 셔츠가 되는거죠 셔츠가 마지막 보루인데 옷까지 뺏겠다 혜리씨 시험 잘 봤어? I lost my 셔츠 이렇게 됩니까? 금전적으로 시험 이런건 아니고 혜리씨라면 주식투자가는 어떻게 된거야 I lost my 셔츠 상상만해도 하기 싫어서 루즈 누구누구의 셔츠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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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셔츠가 이 셔츠가 지목을 받는거 루즈 이슈